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명에서 심시티를 동시에 할 수 있구나! 그 머리와 심시티 파이프를 멀티가 됩니다! 돈이 없다! 메딕!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밀어버렸? 아픈 사람을? 아프면 가버렸 병원 딱히 짓지 않겠어 병원을 왜 안지어? 이 양반이 직무유기구만 여기도 질병이? 밀어버렸? 아니 무슨 뭐냐 질병 생기면 밀어버립니까? 거의 숙청각인데 아픈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필요가 없어 무슨 정신이냐? 매우 훌륭한 정신이구만 아픈 사람은 필요가 없을까? 쓰레기 좀 수고해 가시오 쓰레기가 막 터집니다 아재 쓰레기 들고 가요 쓰레기하고 경찰서와 보내 정신 당한 양반들이 너무 많은 소리다 쓰레기를 쓰레기 모셔가고 두 대를 보내겠습니다 쓰레기하고 경찰차하고 뭐 쌍싸모레 체르노빈 아 불이야 불이야 전기가 필요하면 저한테도 사가세요 불이 났다 벌써 뭐냐 그거 지웠어요? 그 뭐냐 그 뭐냐 원자력 빨리 지웠나? 아니요 석유 발전사야 왜 원자력은 밀리지가 않는건가 훌륭한데 조만간 원자력 나올것 같습니다 야 쓰레기가 터지고 있어 야 쓰레기가 터지고 있어 진심 지금 막 석유가 터집니다 아 석유란다 쓰레기가 터집니다 저거 왜 불나고있대 저 양반자거 네? 네 포르타르니가 저거 불나고있대 네 저희집 불나서 도와주러왔네 뭐야 이거 버렸 뭐이건 뭐야이건 뭐지 저거 좀 틀려 빠밤 하이빔 쓰레기가 넘칩니다 쓰레기를 빨리 쳐버려버리세요 밀어버려 쓰레기가 너무 많답니다 빨리 쓰레기 처리해 쓰레기 처리해 쓰레기 처리해 seekers 맘에 공단지대 개꿀 아이좋아 여기는 무역 던지고 써먹어야겠구만 음! 높은 집들이 생기고 있어 아주 훌륭하구만 서민들을 빨리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서민들을 빨리 노동자로 만들어야겠구만 너희들은 노동자다 뭐지 이건? 야 범죄때문에 뭐냐 빈집이 너무 많구만 범죄가 잘못했네 좋아좋아좋아좋아 빰빰빰 경찰서를 지어도 되는데 돈이 있네 경찰서 점점 경찰들 올라갑니다 경찰들 올라갑니다 경찰들 올라갑니다 우와 불이다 불탄다 신난다 활활 터져라 펑펑 펑펑 퐁퐁! 시원하게 터진다 아 간다 역시 해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지 무너진 집은 없애버리자 내가 이렇게 다 타기를 기다렸어 20이 번쩍번쩍 잘 타고 있어 트럼프를 다음 대선으로 번쩍번쩍 펑펑 아이 좋아 이런 빌어먹을 쓰레기장을 우리 여기에 건설해야겠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가 막 터지고 있고 신난다 여기도 불이야 불이 났어 날려버려 공장이 다 터진다 신명나는구만 매우 신명나는구만 20도 밀어버렷 아유 좋아 여기도 불이 나고 있네 야 훌륭한 불이구만 자 전라인 쓰레기를 처리하라 비경대는 불바다죠 아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번쩍펑펑 번쩍펑펑 짜잔 짜잔 번쩍펑펑 난 이걸 11월달에 보겠소 훌륭하구만 제 화면은 여러분 유튜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심쇼만 가나파이님이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화면과 이 화면과 유튜브의 화면은 완전하게 틀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영상들이 올라갈거에요 태초에 저건 내 화면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사기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훌륭하구만 뭔가 이건 자네는 뭔가 범죄 만세 꺼져 범죄 터뜨렸다가 지금 뭐냐 불반도 오픈하기 싫어 저 완벽한 현상유지다 이쯤에서 BM님 도시를 구경하러 출발 자 친구들 빨리빨리 올리라 심시간이 없어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라 이야 발전력이 우리 쓰레기 엄청 커 제국의 뭐냐 노동력이 되는걸 영광스럽게 어겨라 이야 밤밤밤 빨밤밤밤 빨밤밤 멋있다 노예도시 도시에 만사천명인데 전부 노예 신난다 어이 창조경제 빨밤밤 우리는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라선 빨밤밤 다음엔 이제 교통부 짓고 교통부를 짓고 교통부를 짓고 보셔 지 native 빠를밤 이번엔 지배 지배 제국 지배 지밤밤 지배 문제가 많구만 과약 밀투를 생활화합시다 이거 완전 미친놈이잖아 문제가 있구만 유룡봇이야 아이 좋아 이거를 보자 이중은 한번 끊어갖고 연결해주게 잘났는데 다시 다시 저기로 가야겠군 다시 올해 세계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문제가 많군 아 아 그래 자꾸 불을 지르니 욕을 시켜야겠어 초등학교를 짓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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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매우 훌륭한데 어허 여기 또 아프네 안전부 올릴까요 아니면 재정부를 올릴까요? 방광부? 이제 병원을 지울 수 있겠군 오케이 교육부 지었습니다 이야아 멋있다 배님 다른 시청자분들 받으실건가요? 예 뭐 굳이 우리끼리 먹고 놀면 되지 뭐 굳이 그 귀찮은데 서버 알려주고 진출해야되고 난 그런 번거로운지 못합니다 귀찮은? 알아서 들어오는건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땡님 그렇답니다 알아서 들어오는건 내가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내조라고 방송하는 사람 정리가 부족해 어 귀찮은짓을 매우 싫어합니다 뭐하는거냐 빨리 정기를 생성해라 물론 이제 뭐 알아서 들어오는거는 뭐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아이씨 잘못 걸렸어 물도 없구만 좋았어 어 좋은 뭐냐 거의 최초의 어 능력것이 참 정리가 없구만 정리가 없구만 울려하구만 야 이거 나올일로 가는데 이것도 일이네 이렇게 높은 밀집도의 대로 망하고있어 와 망하고있어 정기가 없습니다 아 됐다 살아나고있어 캬 아니 또 뭐야 이건 강도사건이라니 어디야 음 여기고 빨리 뭐냐 군무세력을 불러서 뭐냐 저 종간나고 범죄자놈들을 모조리 숙청하시오 훔쳐갈 돈을 없애주마 다시 들어가는 순간 건물을 밀어버렸어 집을 들어가면은 야 범죄자의 집을 뭐냐 밀어버려 이 자식이 이 때를 노렸어 이 때를 노렸어 거의 완벽한 속천급인데 팀스파크에 들어오세요 돈을 뺏길바에는 건물을 없애버리겠다 매우 훌륭한 정신이구만 좋아 하수 보내고 야 이웃관 거래로 뭐니야 거의 그냥 끝내주는구만 여기 또 있구만 아주 좋았어 네 이놈? 네 이놈 아 이놈이 다른데 핵발전소 지으면 그냥 와 뭐야 외로 방치되지? 아 넘치는 하수 이놈이? 여기 어디 들어갔는데? 다 밀어버린다 근처를 번쩍번쩍 펑펑 문제자가 있을만한 곳은 다 밀어버린다 아 그렇구만 아지트를 밀어버리면 뭐니야 거의 범죄자가 속을 데가 없어 가장살나겠구만 새로운 발상에 숙청방법이구만 어디 있어? 범죄자가 있어 무슨 소리야 이게? 뭐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니야 팀스파크 두르지만 감히 방송중인시 뭐니야 어 뭐니야 소물 소리를 내 죄송합니다 과연 그 장아를 오고 있어? 이 양반이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어 아 도디야 경찰서를 가만히 놔두니까 안되겠어 가만히 놔두니까 안되겠어 또 방치 됐네 왜이렇게 발전이 느린가 아주 느리구만 베로오롱 도로왕 우리 잡기네 도로왕 도로 막 심수되네 키 못써 올라간다 빌팅 막 올라간다 이제 굉장히 훌륭하구만 전기도 그냥 사올까 누가봐도 하수처리시설인데 매우 훌륭한데 이건 또 어떻게 재분소야 이게 미친거 알죠 아주 훌륭하구만 이걸 누가 도넛공장과 재분소라고 하는거지 자 빨리 전기하고 뭐냐 싹다 다 파시오 전기 수도 하수 쓰레기까지 전부 다 들고 하시오 하수 여기는 턱 여기는 여러분 혁신입니다 누가 경찰차좀 보내가 여기 보냐 범지좀 때려잡으시오 여기 없어 싹하구만 여기 없어 빨리 아니 난 이걸 짓고싶다 아 비엠님 땅에 경찰관을 파견한다 내가 가진 경찰관을 다 보낸다 내가 가진 경찰관을 다 보낸다 왜 올라구만 아니 누가 또 아픈데 어딨어 어 여기 있구만 아프면 어떻게 일을 못하나 아프면 속청 야 뭐야 이거 야 물이 부족해 물좀 더 파시오 물하고 하수 처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하고 하수 처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빨리 덮아라 물이 남아 넘쳐요 에? 물이 남아 넘쳐요 사고 있는데 부족하다는데 지금 물이 부족해 물이 엄청 많아 물이 부족해 앗 앗 앗 앗 물이 10kM 없고 하수가 8.5 이리 없는데 뭐야 이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필요함이 우전파인데 시간당 30 미니폼이 있는데 뭐였어 이게? 물을 30을 버린다 하손은 처리장이 없으니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이 불안불안한데? 하수 처리장이 없었군 이걸로 좀 더 버텨야겠다 매우 훌륭하구만 좋아 기차역은 하나쯤이면 충분하고 훌륭해 재 썩은 도시에 눈 버리시니까 뒤에는 도시로 구경을 잘 먹고 잘 사고 있구만 둘 다 야아 야 많이 컸다 이거 왜 망햇? 아아 이거 참 너 여기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여러분 게이밍 도시에 물이 부족하다. 이제 뭐냐 간압하는 쪽에서 물 끊으면 경제적 전쟁 터진다. 좋은 생각입니다. 물 끊으면 전쟁이요. 가자 전쟁하러. 가는 거야. 벌써부터 자원전쟁입니까? 좋은 자원전쟁입니다. 물 판매를 해제한다. 전쟁이요. 번쩍번쩍 펑펑. 그대의 땅에 원자력 발전소를 던져버릴 때다. 이야 신난다. 번쩍번쩍 펑펑. 와 히로시마가 터진다. 히로시마가 터진다. 아니 왜. 인간도 왜 이렇게 더러운거야. 다수도가 계속 필요하네. 어? 아니네. 충분하네. 전쟁이. 오케이. 좋아. 나름 발전소가 없는데 전기가 잘 해결되고 있어. 아니. 아주 훌륭하구만. 좋은 잘 먹고 잘 잘한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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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갑자기 전기중단? 전기공급을 중단하시다는 바. 번쩍번쩍 펑펑 안아야지. 음. 그럴리가. 번쩍번쩍 펑펑. 하하하하하 아. 절대로 그렇겠다는건 알고들어. 이쟈? 뱅킹도 쉬고 진다. 네. 뱅킹도. 그런것이. 아니 어떤. 곤나누놈이 횡령을 했었. 손모가지를 잘라버렸. 횡령을 하다니. 어디소. 손모가지를 잘라버릴테다. 아주 좋군. 그 좋은가 안나가 횡령 따위로 한거야. 인생은 독고다이 아 근데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구나 훌륭한데 인생은 혼자 사는데 저기는 바다 근처리가 좋구만 아 이제 구역을 좀 해볼까 왜 이렇게 인구가 안 늘어나지? 아 이거야 뭐 이야 멋있다 아 근데 메가타워 올리면 이거 뭐해 공급받는 전기로 한 개가 아닌가 메가타워 그 메가타워 그 물을 끝까지 다 올리면 꼭대기 층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 갖고 이제 안 갖고 하면 되는구나 네 그걸로 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까지 올리다가 망할 수가 아 터져버리려구만 번쩍번쩍광펑 버스터미널 보자 터미널을 여다시 해야겠다 기차역 앞에 터미널 지어놓으면 쓸만하겠죠 네 네 괜찮죠 아 관광버스 개꿀 한대나 얼마지 아 250만 있네 아 학생이 미어 터진다 그 뭐 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 오오 우리 학교 없는데 역시 훌륭하구만 우리는 학교 따위 존재하지 않는데 높은 건물들이 이제 생기고 있구만 대금을 올린다 역시 세금빨 세금 이빨 올려야 돼요 대출을 좀 받을까 대출을 좀 받을까 빠밤 어 인생은 어 재정부가 없구나 우리 재정부 없어갖고 이거 똑바로 안될건데 아 근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솔직히 굳이 필요가 없긴 한데 아니 굳이 필요하진 않는데 어차피 그냥 둘 다 아 그건 그렇죠 하나 지으면 더 공개되는건가요? 인생은 한방 아니면 다른거 지워도 되고 재정부보다는 다른거 없나? 어 그래 관광부나 안전부 뭐 이런거 지워놓으면 안져나 그럼 안전부 지울게요 이게 얼마였지 하아 12만원 오지게 비싼 재정부는 필요 없지않나? 채권 돈 빌리는거야 뭐 대충 빌리면 되지 10만원짜리를 빌릴 수 있을텐데요 아 이거 별로 종료하지 않아요 전원 준비해요 아 별로 종료하지 않아 그럼 교통부 할께요 교통부 야 교통부 있어 벌써 아 있어요? 네 아하 그럴끈 그러면 진짜 안전부 뭐 이런건 내려진거야 아니? 아니 전기가? 전기가 없다고 안돼 우리도 지금 전기 지금 머리 땡겨와 쓰고 있구만 저도 땡겨와 쓰고 있어요 안돼요 여기 바람도 안 불어요 전기가? 그 전기 떨어지면 우리 싹다 망합니다 해방합니다 뭔가 나아셨군 쓰레기머리가 쓰고 필요하신 분 쓰레기머리가 쓰고 필요하신 분 네 쓰레기는 뭐 지금 괜찮은데 전기가 쓰레기를 뭐 가져오면 되니까 우리도 지금 머리가 쓰레기 처리해서 지어놨거든요 도를 전기가 없다 야 하수 막 터지네 네 여러분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번쩍번쩍 한 톤당 13,000원이라 훌륭하구만 공장을 잃어버리고 발전소를 짓는다 왜 방치되는거지? 아 쇼핑객이 없다고? 저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 이제 슬슬 다른 사업을 해볼까 팔면 안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뭐야 이게? 아니요 그런게 있어요 보자 쓰레기 처리 시설 자 팔아먹어야겠다 좋아 땅값 싸올라라 재활용품 지금 지지도가 78% 지지도가 78%입니까? 훌륭하구만 지지도 그거 어떻게 보지? 그냥 저 웃고있는거 돈 옆에 웃는 얼굴 나도 78% 나도 78%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